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범 두 번째 메시지 소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위대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7만 팔로워를 거느린 비주얼 다이브라는 디지털 미디어가 작년 5월 19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어땠을까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8%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보수와 처우의 문제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의 결여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소명이라는 이 소명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또 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 없다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소명을 이루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소명을 이루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이룬 한 위대한 인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소명이 뭐였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소명을 이룬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 누가 보금 7장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이 가장 위대한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 여러 가지 소명이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소명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전하는 그 위대한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봐요 자, 그 소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만족한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소명을 망각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소명 이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명을 위해 편안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소명을 위해 우리의 편안한 모든 삶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저를 딱 뜬금없이 보더니 목사님 별때마다 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하긴 제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부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일단 저희 이 절대동안 이것을 50대 저와 비슷한 아저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부러워하지 해서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늦은 나이까지 일하실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즉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렇다면 저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집사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졌지만 돌아오는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목회는 좋은 직업인가 소명인가 네 목회는 분명 소명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목회를 소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회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형교회, 더 많은 보수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대형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쓰시길 원하시는가라는 것보다 더 많은 보수와 그런 안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언제든 옮기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풍조예요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들만 이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명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는가라는 소명보다는 더 많은 보수와 처우가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9급 공무원 경쟁률, 9급 공무원입니다 7급이 아니라 이 9급 공무원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유례없는 경쟁률이죠 저는 이런 유례없는 경쟁률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원래부터 공무원이었을까? 그들은 원래부터 공무원이 되는 것을 꿈꿔왔을까? 그들은 공직에 나가 그런 봉사자로서 이런 사람, 시민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안정된 직장을 필요로 했었던 것인가? 서론에 소개한 비주얼 다이블은 이런 현상을 소개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돈에 저당 잡힌 직장인, 사라진 소명의식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인생의 목적인 소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돈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괴삼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이르렀다 그럼 별로 이거 보면서 광야로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광야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잠시 놀러 구경 간 게 아니라 사막에 거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만약에 사막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면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르게 된 이 광야는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석회석으로 된 황야였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즉 잠시도 머물 수 없는 그곳으로 요한이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소명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2사에서 40장 3절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2사에서 40장 3절을 요한이 읽었을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요하의 길을 예비하라 뭐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요하의 길을 예비하라 저기서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까?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사에서 읽다가 요한이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요한은 낙타톨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좋은 음식 메뚜기와 석청 석청 보양식을 먹었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섭취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낙타톨 옷은 그 당시 선지자들이 가장 간소하게 입는 유일한 복장 그것이 바로 낙타톨 옷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함을 다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소명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소명을 받았다는 목사들과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먹거리와 이불거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이 땅에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게 성도들이 가끔 식사 약속을 하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떤 곳으로 할까요? 아니 본인들이 약속을 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먹으면 제가 뭘 먹든 잘 먹을 텐데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맛있는 곳은 다 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목사의 일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해서 단순한 삶의 일상 검소한 삶의 일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먹방을 보다 보면 갑자기 옷을 먹으러 가야겠다는 소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란 여러분 단순한 삶 검소한 삶 소명을 이루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지 않고 소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치스러운 이 땅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소명을 주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소명을 주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종종 평신도를 볼 때 주눅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소명을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저는 사실 아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하신 아멘이 진짜 아멘이라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소명을 위해서 내가 벌어야 할 편안한 삶을 하나씩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쉽게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하시는지 사실 이번 금요일 광야기도에 오셨던 송경호 장로님은 저를 주눅들게 하게 충분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 소명을 발견하고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30명은 전도해야 됩니다 늘 강조하시길래 그 소명을 발견하고 응답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목사님 300명 전도할 수 있는 손 드세요 이분이 30명을 늘 강조해왔으니까 30명인 줄 알고 손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300명이에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고 나서 이분이 마음속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300명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일과 끝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고민하다가 이거는 사업을 잠시 한 달이라도 좀 줘야 이 전도를 할 수 있겠다 한 달을 쉴 고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한 달을 쉴려고 이렇게 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이분이 인쇄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 달을 쉬면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고민을 하는데 이분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6개월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을 하게 돼서 6개월 동안 그의 가게를 할 수 없게 돼서 그곳을 이렇게 병문안 갔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들게 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6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한 달 쉴 수 있지 뭐 그리고 결단하고 아내와 한 달을 쉬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분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접촉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만 원짜리 투자하는 것도 새로운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900만 원 할 때였대요 이분이 전도할 때 그 소명을 받을 때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6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헌신을 볼 때 참 나는 도대체 소명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편안함을 버리십시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은 쉽게 아멘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이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편안함을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박클레이 성경 주석을 읽다가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박클레이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스스로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지니고 오는 사람이 많다 아주 풍족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가난의 축복을 겨찰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요한의 경우에는 그 인물이 곧 그의 메시지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안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설교 한 번쯤 안 해본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편안한 삶을 버리는 목회자가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말은 뻔지르르게 하지만 그 말을 전한 것처럼 그 소명을 위해서 오늘 편안함을 버린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죠 대표적인 인간이죠 아마 그거는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거 누리고 싶은 게 다 사람 마음이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한은 원래부터 광야 체질인 게 아니에요 요한도 우리와 똑같이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단숨에 그 소명에 응답하여 광야로 뛰쳐나가 세상의 그 편안한 일상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본문 7절에 그 단초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막이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고 비가 오면 진흙이 묻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종들이 와서 그 가죽 샌들로 돼 있는 그 가죽 샌들로 끈을 풀어주는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 샌들에 그 가죽 끈을 풀어주는 이 종은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발 끈을 그 샌들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종이 할 수 있는 그 일도 할 수 없는 나는 종 중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대심을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지금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침례를 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본문 5제를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대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0만 명이 받았대요 여러분 30만 명 그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낮춥니까? 나는 비천한 종마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그럼 이제 좀 편안하게 살법 또한 이제 그 정도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요한이 광야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라는 그런 철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소명을 주신 주님의 헌신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요 그 주님이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시면 부르심을 하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 사마리아로 가라 뭐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라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라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이 못난 사람입니까? 30만 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이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오늘 숨쉬기 어려운 그 자식신의 목숨을 내걸고 거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뇨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본문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똑같은 소명을 발견했는데 요한이 보여준 삶의 헌신과 제가 보여주는 삶의 헌신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로야 그럼 오늘 이 강단의 나를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소명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구주는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요한처럼 살지 않는가? 왜 난 요한처럼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왜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그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제가 얻은 대답은 나는 주님의 헌신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헌신에 이를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비밀이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누가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죠 게다가 요한이 베푼 침대는 어떤 의미의 침례였습니까? 회계의 침례였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계의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즉 대성물로 이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그 증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가서 우리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회계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침례를 받으러 자기 앞에 나오는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더러운 인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자기 보잘것 없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하여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러 회계의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의 마음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요한도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목회하면서 왜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목자로 살아가면서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왜 고단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단함이 딱 사라지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도 고단하고 내가 광야에서 언제까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앞에 등장한 그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신발끈도 감풀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침례받으러 오시는 그 광경 앞에 맞다뜨려 섰을 때 그런 자신이 하고 있는 헌신은 아무런 헌신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헌신이 무섭고 왜 우리는 편안함을 버리는 것에 주저하게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이 소명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명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소명 그 소명을 잃으신 주님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헌신을 안다면 그 엄마를 편안히 모시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아들처럼 요한은 자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헌신 앞에서 오늘 그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자로 우리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마치고 원고를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소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님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그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었었던 존 파이퍼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전문 직업이니 아닙니다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형제들이요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읽었었던 내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쏘를 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은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은 강하다 전문 직업인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조롱을 받는다 우리는 전문 직업인의 생활 방식을 확보하려 애쓰지 않으며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집도 없는 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소명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세원 엄마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랬어요 나랑 결혼하면 평생 원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전 진짜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소명을 발견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야지 하는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대형교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목해의 길에 들어서면서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매우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하고 편안한 제 일상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헌신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편안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편안함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르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인생 그것은 소명 없이 잘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인생 요한처럼 광야에서 입는 옷 하나 낙타토로로밖에 없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오늘 소명을 향해서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보내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아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누려왔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오늘 집도 없이 조롱을 받으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집도 없는 자로 살아가지만 오늘 소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소명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의 사람이 천국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사람이 여기 또 있도다 그런 위대한 인생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하여 오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소명을 목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다른 달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은 낮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름대여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듣네 나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가물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깊은 사랑 감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로로 나의 주는 것보다 당된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나의 입술은 주님과 행복하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나의 나의 사랑 그것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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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그 욕망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아니 요한에게 그런 욕망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을에도 그 사람들 향해서 한마디 찾아가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과묵함 도대체 뭡니까 그 위대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채 오늘도 그냥 내 생활 속에 있는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소명자입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는 그 소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 가운데 내가 편안함을 오늘 다 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나 길들여져서 다 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 하나씩 버리고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계속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jag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필요하니 하나님 신중력만으로 사랑을 원한다면 신중력만으로 살아있으니까 け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잠시 이미 침묵 가운데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은 왜 사세요? 다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마음껏 허비하십시오 세상의 먹거리와 즐거움을 찾아다니라 그렇게 벌어진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기쁨을 누렸던 요한처럼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허탄한 것 좀 더 누려볼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이 소명을 등한시했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가을에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